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2가지 이슈를 준비를 하셨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또 긴장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무리수들 그리고 물음표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재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논의될 전망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입니다. 화상으로 하는 첫 미중 정상회담이라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화상으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사실 안보와 경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와 지금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양국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그리고 경제 그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두 정상은 사실 그동안 전화통화는 두 번 정도는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전 준비를 통한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쟁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독립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위구르 신장 얘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에너지, 이란 핵 확산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망밖에 없는데요. 사실 영국 B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랑 사이버보완 이런 데가 의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낙관적인 기대감은 사실 갖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체적인 합의나 해결이 없어도 그냥 갈등이 확산되지 않아도 굉장한 성공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마디씩 주고받고 있거든요. 외교 관계 당국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충돌을 할 것이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제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를 패배를 하면서 지금 사실 무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입 주석도 이제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연임 확정 그런 당대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지금 에너지를 당장 많이 쏟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그래서 더 갈등을 해서 내부 좀 결집을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뭔가가 잘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 찾아봐도.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여러 쟁점들 가운데 가장 좀 핵심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영린이 될 수 있는 건 대만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사실 지난주에 상하위원 6명을 자국 군용기에 태워서 대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가서 또 중국은 즉각 전투기 이런 군용기를 6대를 또 이제 대만 서남부 쪽에 있는 반공식별구역에 보내서 또 약간 군사력을 과실한 그래서 대만을 건드리지 말아라.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대만이 군사적인 공격을 중국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예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좀 동맹국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입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대만 문제를 사실 거론하면은 사실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좀 얘기가 잘 뭐 이렇게 좀 격화된다고 하면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큰 긴장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좀 긴장감이나 폭탄 지뢰 같은 것들이 좀 심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중국을 때리는 모습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중국의 이슈를 건드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줄세우기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안보 그리고 동맹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오늘 뭐 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뭔가 갈등의 측면이 또 불거져 나왔다. 이러면 우리 시장이 오늘 오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부터 출렁이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은 이머징으로 묶이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미중 무역 갈등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올해 시작만 놓고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20판세 넘게 올랐고. 계속 탄생하고요. 사실 중국은 거의 보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손을 들었다 시장은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앞으로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또 시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트럼프 때부터 계속 바이든 대통령도 겨우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모든 걸 확보를 하겠다. 이게 요즘 최근에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공급망 이슈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중국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똑같이 지금 경제를 무기 삼아 안보까지 연결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당장 사실 미국과 중국도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갈등이 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깔고 나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후위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당장 미국과 중국의 사의를 끊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강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정부로도 사실 큰 숙제고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각화를 해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격화되냐 격화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눈여겨볼 것 같고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면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중국 증시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